전신 스트레칭 앤 힙 킥백 탄력 있는 힙을 만들 수 있는 동작입니다 워밍업 전신 스트레칭 양 발은 골반 너비만큼 벌리고 서서 준비 자세 한쪽 다리를 뒷방향으로 뻗어줍니다 동시에 양 팔은 천장 위로 쭉 들어 올립니다 다리를 뒤로 크로스할 때는 발 앞꿈치로 바닥을 찍으면서 전신이 쭉 늘려지는 느낌으로 실행하세요 이 동작은 양쪽 번갈아 가며 20회씩 3세트 실행해주세요 트레이닝 힙 킥백 양손은 어깨 아래에 위치하고 무릎을 꿇어 엎드린 자세를 취하세요 천천히 호흡을 뱉으면서 한쪽 다리를 뒤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제자리로 돌아올 때에는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바로 다시 올려줍니다 힙의 자극을 느끼면서 다리를 뒤쪽으로 쭉 이 동작은 한쪽에 15회씩 3세트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한쪽에 15회씩 3세트 반복하세요